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되게 요즘 그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차량에서 긴급재난문자 메시지가 뜨지 않게 하는 유용한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 폰에 들어가서 긴급재난문자 알림 서비스를 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에 대해서 각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는 그 차량에 들어와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기에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넣게 되면 단문메시지가 저렇게 뜹니다 저 단문메시지가 만약에 안보이신다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메뉴를 들어가서 저기서 단문메시지가 클릭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 클릭을 하셔서 단문메시지가 나오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문메시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 단문메시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옵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메시지용 출처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메시지용 출처를 클릭을 하시고 저 연동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그 차량과 폰이 이제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폰이 개정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선택 해제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잔안문자가 이제 더 이상 차량에 뜨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떻게 그 재난문자를 끊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여기 이제 그 단문문자 메시지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옵션 버튼만 누르고 거기서 연동되어 있는 핸드폰만 해제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